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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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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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니까 민물 냄새가 확 나요! 그러니까 민물 냄새가 확 나요! 저희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! 오! 진영이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구나! 아니 옛날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을 때 진짜! 아니 근데 저희가 한 주 쉬면서 방송을 이제 총 돌려봤어요! 근데 저희가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! 너무 말이 없었죠! 저희가 그래서 한 판가 가서 저희는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하고 진영이 같이! 아 주선이 형 맞아요? 네 조금 늘었어요! 오! 말한다 말한다! 말문이 이제 트였어요! 정말 얼마나 말이 없었으면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 할 때는 냄새가 확 나요! 근데 아직 적금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이! 아니 근데 저희가 안 나오는 동안에 우리 민아 형 탈골댄스! 탈골댄스를 벌써 우리 카라에 지영 양이 그러니까요! 너무 웃었어요 지금! 깜짝 놀랐어요! 깜짝 놀랐어요! 깜짝 놀랐어요! 아까 지영이 거 봤으니까 오랜만에 탈골댄스 한번 볼게요! 지영맹 잘 보셔야 돼요! 이게 바로 탈골댄스! 머리 띠에 흔들 날라간다!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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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부단! 야 잠깐만 거기 부단 날아갔어 날아갔어 머리 띠! 머리 띠! 야 머리 띠가 이거 어디까지 간 거냐 아 10m! 아 10m! 야 이게 한 10m만 날아가네요 와 아니다 한가보다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미난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예 말이죠 아까 지영이 형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방금 탈골 댄서 어때요? 아 전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 디리징 고백이에요 디리징 고백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 최고죠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서 한 번 탈골 댄서 한 번 지금 이 노래 주인공이 누구냐고 너무 궁금해 이게 원 주인공이 누구냐 이 노래 원곡이 누구냐 저 뭐가 맞는지 이젠 너무 헷갈려 본인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원래 춤을 잊어버렸어 야 지영이 형 도망갔잖아 지영이 도망갔잖아 뺏기겠다고 저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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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야 한탄가운 기운이 확 느껴지네 지금 기대해볼 만합니다 잘해주시고요 제국의 애들은 지금 와서 딱 보시고 느낌이 어때요? 열기 어때요 열기 저희 광희 형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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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할 수 있는데 아직 자리를 안 잡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리가 안 잡아가지고 자리가 안 잡아가지고 여기 자리가 안 잡아서 여기 자리가 안 잡아서 아니 이렇게 막 흔들 때가 안 되는구나 아니 관객하게 춤출 때는 아닌구나 알겠어 알겠어 자 이런 말이죠